테크 본생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중도재단의 엄철현 이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도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스타트업입니다. 지도 관련된 소울천을 개발한 스타트업인데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확장하시고 그 모델이 어떻게 잘 전파될지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파급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첨단 공간 정보 기술로 주목받는 젊은 스타트업인데요. 모빌테크의 김재승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업한 지 1년여 밖에 안 됐는데 국내 최초로 라이다 기반의 실시간 3D 맵핑 솔루션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D2SF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모빌테크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3차원 라이다를 이용해서 실제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로 스캔해서 옮겨놓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어떤 모든 공간 정보들을 다 이제 컴퓨터에서 손쉽게 측정,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차원 공간 정보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인지하려면 미리 입력된 공간 지도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만 인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빌테크 보유한 3D 스캐닝 기술이 여기에 어떤 혁신 기술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지도 같은 것들은 이제 다 2D로 건물 같은 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나무나 표시판 같은 게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동하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도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높낮이 정보까지도 같이 인식을 해야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자동적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드론도 건물에 높이 정보가 없으면 드론이 3차원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높이 떠서 앞으로 가는 식으로밖에 비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3차원 정보가 4차 산업의 아주 핵심인 이런 자동화랑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자동차나 드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의 수량을 샌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3차원 정보라는 게 필수적으로 다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시대에 2차원 정보에서 3차원 정보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될 어떤 그런 요소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손쉽게 3차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자 이 제품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들고 다니시면 주변에 이제 360도 영역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구조물 이런 것들이 다 3D로 스캔이 되고요. 바로바로 모니터를 연결하셔서 현재 스캔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쉽게 아무데서나 이제 이걸 들고 들어가시면 뭐 사무실이 됐던 아니면 어떤 뭐 공원이나 빌딩 아니면 그냥 도로가 됐던 이제 들고 들어가시면 바로 주변 환경에 대한 3D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원하시는 대로 3D 데이터를 가공하시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정말 작고 또 기존 장비들이 커버하지 못한 다양한 공간을 실시간으로 3D 스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킨한 공간 정보를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공에 대한 기도력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게 이제 3차원 데이터라는 게 수집도 중요한데요. 수집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공하는 게 또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로드뷰 같이 이제 360도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서 쭉 지도 따라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자기 차의 자동차 번호판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요소라서 다 지워줘야지 되는 요소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이 손으로 지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3차원 정보를 구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3차원 정보가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아직 다 구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저희 모빌테크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환경 안에 있는 자동차나 사람, 나무, 빌딩 이런 것들 이제 객체들을 다 인식을 해서요. 지도로서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지도에 필요하지 않은 이제 지나다니는 자동차, 사람, 어떤 개인정보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우면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스캔 딱 데이터를 얻어온 것부터 활용하는 데까지 이제 후가공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 후가공에 걸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설명 들었을 때 이게 후가공 시간이 엄청나겠구나. 왜냐하면 사실 걸어다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개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손으로 지울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산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가공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신 3차원 공간 정보 솔루션이 자율주행차나 드론의 어떤 사고 없이 운영하기 위한 이런 3차원 이렇게 좀 날라다니는 드론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지도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드론 말고는 딱히 안 떠오르는데 이외에 활용 분야가 많을까요?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이거 이제 제처 두고서라도요. 3차원 정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정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경주에 있는 어떤 불국사나 왕릉 이런 것들을 이제 VR 데이터로 만들어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끔 하고 싶으면 거기 가지 않고서 가서 줄자로 하나하나 재서 컴퓨터 안에 모델링으로 부축을 해야 저희가 그걸 실감나게 VR을 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VR 업체들도 가상세계의 컨텐츠를 만드는 건 괜찮은데 현실 세계에 기반한 컨텐츠 만들 때는 이런 실측 데이터가 항상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3D 스캔 기술을 이용하면 바로 스캔해와서 그 위에서 바로 모델링 작업을 하고 VR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컨텐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사실은 계획은 이런 걸 더 홍보를 많이 해드려야 지금 이제 자동차나 드론에서 되게 많이 쓰인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이제 3D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제 다양한 산업 영역에 3D가 이제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3차원 공간 지도는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 만큼 국내의 다양한 경쟁사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제사 현황은 어떻고 또 우리 경쟁사 대비 핵심 우위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해외에도 당연히 이제 이런 3차원 라이다 스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제품을 직접 이제 가져다 쓰려고 이제 보니까 일단 가격대도 가격대고 어떤 서포트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쉬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좀 서포트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조금 해외 제품 활용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자체 기술로 이제 실내외 스캔이 다 되도록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이제 고객사들이 와서 커스터마이징 요청을 해도 다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는 점이 이제 저희의 장점이고요. 이제 이렇게 실내외 복합적으로 스캔이 가능한 이제 이런 제품을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최초로 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후가공 기술 그 안에서 뭐 노이즈 제거나 어떤 관심 문체에 인식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공간 정보라고 하는 이런 3차원 정보 플러스 이제 그거에 후가공된 어떤 정보들을 다 통칭해서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한 160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는 한 20조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이제 해외에 이제 가장 큰 지도 제작 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히어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독일에 있는 자동차 3사가 3조 원을 들여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해서 자기들 이제 미래 자동차에 사용할 지도 제작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국내는 이제 5차 그 지리정보 계획까지 이제 정부에서 한 2조 정도 비용을 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크게 평가받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발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발전하는데 이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주 큰 시장에 아직 국내에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보면은 굉장히 회사가 앞으로 커지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비니스 모델이 궁금해요. 이렇게 지도를 구축을 해주시고 돈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뭔가 모델링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건지. 혹시 뭐 비니스 모델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요. 이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넓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서대문구 아니면 여의도 이렇게 이런 큰 영역에 대해서 이제 직접 3D 데이터를 다 구축을 하고요. 이제 원하시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뭐 도로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어디 서대문구에 있는 무슨 산에 있는 어떤 3D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그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드리는 식으로 크게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이런 장비들의 이제 사용법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 쉽게 만든다고는 만들었는데요. 이제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이제 장비를 사서 직접 기술 개발을 하시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좀 시간적인 문제나 어떤 이제 새로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그러면은 스캔은 저희가 잘하니까 스캔을 최대한 많이 해서 원하시는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이제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3D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그냥 대중상대로 오픈을 해서 우리 많이 쓰시는 이제 핸드폰에 보시는 그런 지도 어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3D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율주행용 HD맵 같은 경우에는 포털사와 자동차 업계와 일단 실질적인 제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밖에 또 다른 사업 모델도 구상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3D 공간 정보가 가장 필요한 곳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포털사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필요해서 이제 거기랑 저희가 이제 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우리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경사로에 이렇게 빗물이 막 흘러서 우리 강남역에 보시면 홍수나고 이제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물이 비가 왔을 때 지형 경사에 따라서 물이 어디로 모이고 어디가 이제 홍수 위협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어떤 이제 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건 하나의 예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국가연구소들, 산림연구소나 아니면은 어떤 국방연구소 이런 쪽이랑도 이제 저희가 3D 데이터나 스캔 관련해서 이제 같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한 건 한 건씩 이제 스캔을 직접 해드립니다. 뭐 어떤 조선소가 됐으면 이제 조선소 배 짓는 그 안쪽 공간을 스캔을 해서 장비들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이제 이 크레인이 이렇게 갔을 때 간섭이 나지는 않는지 이런 분석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나가서 스캔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3D 관련 어떤 분석 용역도 해드리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평가를 한번 해볼 시간인데요. 검 대표님 그 모빌테크 투자 단계는 어떤 단계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리즈 A 단계가 준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국내에서 또 대기업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차근차근 레퍼런스를 이제 잘 만들고 계신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좀 좀 자체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축적하시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생산과 판매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 확장성이 굉장히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듭니다. 네. 그러면 모빌테크의 최종 기업가치 얼마인가요? 기업가치는 아무래도 파급력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아직은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기업가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시리즈 A 라운드의 기준점을 가지고 한 30억 밸류로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30억. 그럼 1년 만에 30억 가치면 굉장히 큰 가치죠.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셨는데. 김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전체적인 영역에 대한 3D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기존의 2D에만 머물던 이런 공간 정보 활용을 3D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빠르게 이제 스캔을 해서 국내를 다 커버하고 빨리 해외로 나가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이런 유명한 공간 정보 스타트업이 나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상처한 공간 지도 산업을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기업이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